그 어느 별나라 모텔방에서 화사한 별빛이 동궁 속에 묻히고 멍해진 뇌마저도 밥이 되어주면 형체들이 잠이 들고 그 안에 날아든 촉촉한 눈망울이 거다랗게만 심장을 적시고 섬세한 음성들이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편안한 내 품에 쉬어갈 수 있게 하리. 빈지주의 열망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습니다. 호텔이 질비한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이젠 그들이 자그마한 모텔방에서 잠시나마 쉬어가길 원합니다.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별나라 모텔방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. 당신의 생각은 이제 잠시 멈춰야 합니다. 위대한 생각입니다.